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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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 아파요. 그렇게 앉으시면. 왜 이렇게 우울하냐. 언니를 보니까 자꾸 우울하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나와. 고달퍼. 고달프고 힘들다고 나온다. 아이고 어쩌냐. 우고 싶으면 펑펑 우셔. 괜찮아요. 살면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 아이고 어쩌면 좀.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게 그래 지금. 어쩌면 좋아. 본인이 힘든 거 아무도 몰라. 어? 본인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다 지금. 아이고 자꾸 이 소리만 나오네. 한심만 나오고.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어? 어떻게 살아. 머리가 너무 깨질 거 같아. 머리가 너무 깨질 거 같아. 본인이 보니까. 머리가. 멍해갖고 좀 깨질 거 같아. 응? 가슴이 복박 찢어. 응? 복박쳐. 내가 좀 막 내가 치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너. 오늘은. 진짜 오늘은. 오늘은 다 이런 날인가 보다. 오늘은 다 가몰들이야. 응? 본인도. 인간의 덕 없어. 서방보고 없어. 응? 근데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와. 준인이. 어? 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그거도 돼요. 응? 응? 어떻게. 그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 미치겠다. 하. 하. 신랑이 무슨 때. 무슨 때냐고. 신랑이. 양띠. 본인은. 네. 토끼띠. 그깟 그걸 만났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놔. 신랑이. 응? 한 번씩 뒤집어 놓고. 본인을 아주 살 수가 없이 만들어 보네. 어? 어? 아이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본인도. 이런 끼가 있어요. 끼가 있어서. 인간구력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인간구력을 걷으면. 이렇게 한 번씩 힘들어.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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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흠. 흠. 그래. 근데 본인이 했지. 왜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여. 본인이. 흠. 참. 어리. 뭐 상문에 이렇게. 본인은 상문을 쳐줬어. 응? 상문에 쳐줬다라면. 어리. 누가 부모자가. 최근에 돌아가신 적 없으세요? 응. 본인 몸에 자꾸 신뢰하고 다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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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그러니까 치매 벌전을 마치신 거예요. 조성 벌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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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도 안 좋아. 여기가 좋아. 응. 내 몸에 안 좋은 기운이 돌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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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주. 띵이 머리가 죽어서 아파서. 무슨. 내종신을 빼놓고 다닌겨. 본인은. 응. 흐린 것처럼. 내 정신을 빼놓고 다닌다고 그래. 응. 내 정도 좀 모르게. 보통. 응. 뭐야. 실려서. 진짜 뭐. 귀신이 실려서. 내가 내 정신을 빼놓고 다닌겨. 본인의 성격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젊은 남자. 젊은 남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지금 막 본인이 초중간중간 이렇게 막 바뀌어. 응? 응? 30대냐 40대냐 그래. 어떻게 보면 40대 같기도 하고. 누가 죽었어? 응? 본신랑? 본신랑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본인! 따라다니잖아. 응? 언제 죽었어? 오래됐어요? 본인이 본신랑 죽고 나서 본인의 손실을 놓고 사는데. 모르셨어? 본인이 영뚱한 짓 한다고. 응? 지금 양떼라 그랬죠? 신랑이? 하아... 하아... 본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다니. 놓자니 그렇고. 본인이 좋으니까 못 놓고. 그냥 본인하고 살기는 본인이 버거워. 남자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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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 사고 싶으시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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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인 신랑이... 어? 본인랑이 지금 본인을 해가를 놓잖아. 그쵸. 응. 본 신랑이 본인을 지금 사는 게 해가를 놓는 거야.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본인도 느끼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쵸? 본 신랑은 좋은데 가라고 보내셔. 했는데... 하아... 하아... 근데도 안 갔어? 하아... 그 한참은 안 오고 하는데... 하아... 하아... 그쵸? 하아... 근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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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우게 되고 이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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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로 이제... 그 사람이 허가를 낳아요. 그치... 안 갔어. 힘들게 나와서 이렇게... 좀 힘들게... 먼 타지에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나라 사시는데... 그 분이... 본 신랑이... 자꾸... 본인이 괴롭히고 있어. 잠자... 그 사람이 보이면... 그... 본 신랑이 보면... 지금 신랑하고 아마... 피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죠? 그... 답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을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편해. 언제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보내세요. 보내셔야지만 본인이 편해. 알았죠? 그... 혹시 나... 나한테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비치는 건 없어요? 응? 다른 걸 비치는 건 없어요? 다른 걸 비치는 건 없냐고요? 본인은 그 신랑도 비치고요. 그리고... 아기도 보여요. 아기. 근데 이동수가 또 있어요. 그... 이동수요? 네. 이동수라는 건... 직장 옮기든지... 집을 옮기든지... 이동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산시킨 아기 있어요? 아기도 봅니다. 그 아기는... 본 신랑 아기에요. 그죠? 그... 왜그러면 신랑이... 그 아기를 손잡고 댕기잖아요. 본인한테 오는 게 자꾸... 본인이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게... 거기서 막...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 자꾸 왜 신랑이... 신랑이 자꾸 왜 저거 보여요? 나와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내내 그쪽 반면 저긴데... 나이가... 나이는... 본인보다 한 사람이 많냐 집냐 그래? 나이가 없냐? 똘똘이야. 네? 또래... 또래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여자가 나이 먹어 먹는 스타일이 아냐 나이는... 어떻게 보면... 먹어보이기도 하고도... 애떠보이기도 하고... 자기 몸 굉장히... 가꾸는 여자야. 응? 뭐 한다고요? 아가씨? 뭐 한다고요? 아가씨? 아가씨는 아니에요. 한번 실패한 사람이야. 본...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더... 신랑이... 여자 저게 바람 피해서 더 싸우거든 지금? 들키지는 않으면 되는데... 자꾸 본인이 진짜 들켜. 그게 탈이야 또. 응? 본인도 눈치챘을 텐데... 거기서 신랑이 이게 뻘짓... 어? 아니래요? 이 신랑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여자 있는게... 이... 신랑... 본인... 죽은 신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을 끌어다가 딴 여자가 갖다 붙여.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거야. 나 아니래? 하... 하... 미칠 정도지. 지금 있는 사람이 본인을 막 또라이 만들어버려요. 막 이상한 쪽으로 뭐라. 그죠? 그 뭐. 부모님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면. 어? 부모님들이 뭔지 어떻게 생각해.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안 사오는데. 이혼하래요? 이혼하자고 내가 보고 있잖아요. 신랑이? 그는 안. 본인은 하기 싫다 하고. 그 여자가 있어서. 그 본인 신랑이. 그 여자가 있어서 이혼하자는 소리 할 거예요.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 같이 살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같이 사는 거. 내가 봤을 땐 같이 못 살아. 그 거기도요? 네. 근데 본인이 신랑은 둘 살에 이혼 안 하고는 못백이에요. 잘 가서 볼까? 본인을. 여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으면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하지.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 들어오나 그러는 거예요. 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고 다녀요? 네. 어디 쪽에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긴기도요? 네. 긴기도 쪽에 있어요. 그 사람 일을 안 해요? 응? 일을 안 해요? 저런 때에 만나는데. 낮에도 한 번 만나고. 그 사람 일을 안 해요. 그 사람 일을 안 해요. 신랑 지금 예를 하시러 그 근처에 있어요. 여자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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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나는 있으면 괜찮아. 그냥. 내가. 내가. 있으면 이혼하자고? 응. 그래서 자기. 꼭. 네. 이혼을. 아자니까. 무슨. 제발. 이혼을 하고. 얼마 동안 이혼하고 같이 살고. 그러지 않도록 지고. 대단해. 이혼을 도전치고. 그냥 같이 살. 이혼을 하고 같이 살자고? 설령이? 수법이지. 수법이지. 그거야.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쵸. 좋아하는 거죠. 수법이지. 그건 우선 일단은 이혼하려고 수법이죠.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건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본인 부부관계가 얼마나 있어? 언제부터 안 했어? 죄송한 말이지만. 본인 부부관계가 얼마나 있어? 언제부터 안 했어? 그러면. 줘가는 거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혼하라고 하고 안 하는 건. 언니의 선택이야. 우리네가 이혼하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니의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언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혼하라고 말할 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거는 선택이야. 언니가 꼭 끝내. 붙잡고 싶다. 그러면. 끝 끝내 붙잡으세요. 그거는. 제 삶은 나중에라도. 네. 혹시 나중에 신랑. 그쪽으로. 애는 있어요 이제? 없어요. 없는 팔자예요? 네. 애는 아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없는 팔자예요? 본인하고 신랑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신랑하고? 나중에라도. 아무 사람이나 성함 없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방법을 이제 해당해도 안 되면. 나중에 방법을 일러 드릴게. 일러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혼하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본인은 이제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 분은.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 근데 거기에 투명은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언니가 더 좋아해. 남들은 도망가는 거고.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수혜에 넘어가시면 안 돼. 지금 어차피 그래. 지금 달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하자만 하면 근데.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직 조화는 하고 있어요? 조화는 하고 있어요? 조화는 하는데 지금. 자꾸 부딪히잖아. 부딪히고 싸우니까 지금. 언니가 가만히 냅두면 안 나가. 맞아요. 응. 언니가 달달 볶으니까 나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켜보셔.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달달 볶으니까 나가는 거야. 언니도 승질 만만치 않아. 그니까 이 남자를 안 놓치고 싶으면. 볶으지 마세요. 그리고. 슬슬. 내 거로 만드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입고 또 더러워도 내 거 만드셔야 돼. 나중에 진짜 힘들다. 여자를 떼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반복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지금 그쪽 근처에 맞히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요? 네. 한 5개월 됐나? 아니 5개월은 됐겠다. 이제 시작이니까. 5개월 됐으면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내려왔어요. 집에요? 본인 집에? 여자가 하나 왔었어? 왔다 간 거 같긴 한데. 맞다 한 개도 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모르는 사람 아니야. 언니가.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아는 사람 말고. 한두 번 봤을까? 한두 번 봤을까? 한두 번 스쳤을 거예요. 응? 스쳤다고. 또렷하게 본 게 아니고 스친. 스쳤다고. 키 작아요.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언니보다는 좀 작지. 혹시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여자가 같이 살려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살자고 그러지. 그럼요? 일단은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다며. 응?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한테 그랬는데. 지금. 같이 또 살자고. 그 회사하고 지금 안 만나는 거고. 그렇죠. 이 치게임은 신랑은 언니도 놓기 싫고. 이쪽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네. 이쪽 여자는 여자대로 이혼해라. 볶는 거고. 언니는 언니대로 또 볶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신랑은. 나도 설마 정말 얘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지 말라고. 근데 확실하게 물종을 잡을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좀 있으면 잡혀요. 좀 있으면 잡혀요. 그 잡히는 게 3, 4월달? 3월달이냐 4월달이냐 잡힐 거예요. 한번 보세요. 조금 잡힙니다. 그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확실한 물종을 잡을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머리가 아주 약워요. 장머리 잘 굴려요. 신랑이. 장머리 잘 굴려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언니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빈틈이 보이거든요. 빈틈이 보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알았죠? 네. 그럼 그. 만약에 이혼 안 하고 살고 싶으면. 내가 이제 그 분에 합의를 붙여드릴게. 알았죠? 네. utan, 네. 그 외국 상자올을 택과 규는 πολ에다. 네. 네. 감사합니다.